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약한 PVA역이 지나면서 상층 발산력에 들어 하층 수렴을 유도하겠습니다 700hPa 분석일기도를 보시면 동해상의 기압골은 동진에 나아가겠고 이번 예보기간 동안에는 기압계가 대체로 평행하게 흐르면서 대기가 안정되겠으나 모레 후반경에 약한 기압골이 지나면서 상층운이 유입되겠습니다 850hPa 분석일기도를 보시면 동해 북부해상의 저기압은 북동진하겠고 중국 중부로부터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모레 전반까지 받겠습니다 모레 후반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만 제주도 남작해상으로 약한 기압골이 지나면서 제주도 지방에 영향을 주겠으나 강수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현재 한기가 유입된 가운데 내일 후반부터는 고기압 가장자리로부터 난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은 점차 회복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